똑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한테 맡기기 불안하고 똑같아요. 피하고 우는 것도 아빠가 익숙하지 않아서요.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6개월 이전에 애착이 항상 안되면 낯선 사람의 반응을 보여요. 낯가리는. 그게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.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든 간에 아이가 아빠를 힘들어할 경우에는 역시나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엄마가 빠지는 걸 하시면 돼요. 똑같이 서서히.